헛셀러프 4월 5월엔 지방소득세 신고해 지방세 너부 우리의 의무 밝은 내일을 위한 한걸음 지방세 너부 우리의 미래 함께 만드는 힘은 참 못해 6월과 12월엔 자동차세 너부해 7월과 9월엔 재산세워 8월 주민세도 기억해 지방세 너부 우리의 의무 밝은 내일을 위한 한걸음 지방세 너부 우리의 미래 함께 만드는 힘은 참 못해 6월, 9시, 2월은 자동차세 납부해 7월과 9월의 재산세와 8월 주민세도 기억해 지방세 납부 우리의 의무 밝은 내일을 위한 한걸음 지방세 납부 우리의 미래 함께 만드는 희망찬 목포 매월마다 소중한 세금 우린 언제나 납부 완료 재나무는 목포가 되는 희망찬 도연 모두 함께해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